경상북도가 KT와 업무 협약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경북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AI 상담사가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KT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도 연계됩니다. 또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과 정보가 활용되고 도내 주요 관광지의 공공 와이파이가 2024년까지 5G로 전환됩니다.